안녕하세요. 데이커였습니다. 바이솔 좀 보세요. 어마무시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밥이 꽉꽉 찼습니다. 엄청나게 입구를 해놓으셨는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물정 진주바이솔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화분 1편으로 먼저 올려드리고요. 바이솔 2편으로 올려드릴텐데요. 화분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속도를 빨리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이 화분은요. 여주 화분인데 모양은 이렇게 은은한 예전에 우리 도자기 화분 색감 이런걸 내고 있는데요. 모양이 좀 다릅니다. 크기도 좀 달라요. 한번 보실게요. 흙은 이 화분은 선택하실 때 모양이나 이런 색감을 보시지 마시고 이 흙을 보고 사셔야 돼요. 이런 흙은 조형토라 그래서 굉장히 만드는데 손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해서 하루에 생산을 많이 못하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화분이 원래 좀 비싼데 오늘 제가 오는 요런 관계로 사장님이 대폭 할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원래는 만원 호가 가는 요런 건데 화분이 원래 요 사장님이 9천원씩에 판매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는 요런 기념으로요. 요거를 8천원씩 해주셨어요. 요 화분은 센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12, 13cm.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설명을 요렇게 드리는데요. 자 요런 거는 12, 13cm 되고요. 자 요렇게 생긴 거는 요게 한 12cm 정도 되는데 이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 몇 번 몇 번 요렇게 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요거 잘 봐주세요. 그래서 랜덤으로 갑니다. 큰 게 갈 수도 있고 작은 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셨으니까요. 8천원씩이니까 뭐 3개 요렇게 하시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발모양이 요렇게 생긴 것도 갈 수가 있어요. 자 발은 깎은 다리로 떨어지지 않게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화분이요. 한번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보시면 깎은 다리로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다 깎은 다리로 되어 있어요. 화분 무게가 요렇게 조형톤은 무게감이 있어요. 요게 흙에 요렇게 마사 있죠. 마사가 이렇게 들어가져서 이렇게 구운 거라 배수랑 통기성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요. 물마름이. 자 그런 거 요렇게 아시고 무게감이 좀 나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 작은 사이즈 있죠. 모양이 다 각각 다릅니다. 요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사발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랜덤으로 요렇게 갑니다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 큰 사이즈 있어요. 이렇게. 자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 큰 사이즈는 자 모양이 거의가 대충 다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종 모양식으로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요. 또 요렇게 굴곡이 가져 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도 되어 있고 있는데 이것도 깎은 다리로 아주 다리 잘 나와 있습니다. 큰 거는 이게 사실 얼마에 판매가 하고 있는 거냐면요. 15,000원인데 이거 사장님이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가격은 이게 2만원 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15,000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요번에 제가 요거 영상 담는 기념으로요. 만원 했었어요. 요 뒤에 만 오짜거든 요렇게 해서 만원으로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낱개로 사시면 요거는 만원 요거는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이 8,000원짜리, 만원짜리, 만원짜리 굉장히 큽니다요. 자 요렇게 해 주셔도 되고 세트로 있죠. 요렇게 해서 2만원에 갑니다. 요렇게 해서 사장님은 세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요렇게 잘 해주셨답니다. 요거 참고해 주셔서 주문해 주세요. 합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요. 수작업 물레 38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1번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 2번 요렇게 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다육하우스 영상에서 1번, 2번 요렇게 해 주세요. 세트는 2만원 요렇게 해 주시면 세트로 가고 요거는 1번은 요게 8,000원짜리가 가고 2번은 요게 갑니다. 이하부는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유약이 조금 좀 발라져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목단지 7,000원짜리랍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거는요. 모양이 요렇게 생겼는데 여러 개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모양은 요거는 똑같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까끈발로 잘 되어 있어요. 다른 다리가 아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벼운 거 선호하시는 분은 요거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목단지 7,000원이고요. 저번에 찍었을 때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던 요 독일 토분입니다. 제라 신기 카랑코에 요렇게 물마름이 좋은 거 신기에 정말 뭐 이만한 화분이 없습니다. 토분이요.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5,000원입니다. 독일 토분. 많이 저번에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길이가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15 곱하기 13입니다. 15cm입니다. 작은 토분 아니고요. 조금 좀 여유감이 있는 토분입니다. 이거 저번에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화분이 조금 좀 색감이 또 다양하게 또 요렇게 입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런 색감. 요런 색감. 또 요런 색감. 녹색이 조금 좀 들어간 색깔. 또 요번에 또 요렇게 된 색깔하고요. 색은 굉장히 좀 랜덤입니다. 자 요렇게 약간 좀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요. 저번에 요런 게 많이 있었었잖아요. 요번에 들어올 때는 색감이 또 요렇게 바뀌어서 또 요렇게 입구가 되었답니다. 요렇게 무난하고 단조로운 색감에는 꽃을 심어놓으면 야생화가 좀 살아요. 자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인기였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야생화분 25번입니다. 가격이 6,000원입니다. 개당이요. 가게 요렇게 했는데 이 화분은요. 보기보다요. 가벼워요. 이게.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센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한 13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당은 6,000원인데요. 이거 30이잖아요. 세트로 하시면 5,000원씩. 이렇게 쳐서 6개가 3,000원씩 갑니다. 그러면은 개당 6,000원인데 5,6이 30이죠. 3,000원 세트로 하시게 되면 한 개 더 플러스 해서 갑니다. 그럼 많이 이익이죠. 낱개로 그냥 하시게 되면 한 두 개는 6,000원이라는 얘기고요. 5개를 주문하시면 5,6이 30이잖아요. 그럼 한 개를 플러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단가가 뭐 진짜 한 5,000원 4,000 몇백원 이렇게 나올까요? 얼추 계산하면요. 요렇게 돼서 가니까 요 화분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화분입니다. 야생분 25번입니다. 요 화분은요. 조금 좀 큰 화분입니다. 요 화분하고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 두 배 되는 화분이에요. 요거 25번 화분이었는데요. 요거는 우물정 50번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15,000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됐는데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요렇게 색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물정 50번 15,000원입니다. 센치 확인해 보세요. 자 19에서 16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이 화분은요. 색감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녹색으로 생긴 거 이것도 가지각색으로 합니다. 6, 7가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100번입니다. 개당은 6,000원인데요. 5개 단위로 하면 요거 30이죠. 플러스 하나 해서 간답니다. 요게 지어졌어요. 제가 하나 써가지고 올게요. 요것도 5개씩 세트로 하시면 3만원입니다. 15cm가 폭이 조금 좀 있습니다요. 자 요거는요. 이름이요. 요거 까베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6,000원인데요. 두 가지로 색감을 있어요. 요렇게 예전에는 이게 색감이 굉장히 여러가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두 가지로 입고가 되었답니다. 색감이요. 자 요거는 6,000원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 3만원 단위로 5개 3만원 단위로 하시면 6개 하나 플러스 해서 간답니다. 자 요거 까베기 큰거예요. 롱분 요렇게 적어주세요. 가격이 요기 조금 더 하던건데요. 사장님께서 제가 온 저기로 기념으로 요거의 큰 버전입니다. 요렇게 색감은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요렇게 낮춰주셨어요. 고치셨어요. 요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색감은 랜덤으로 가고요. 요렇게 된게 많은데요. 하얀색의 요런거에다가 화초를 심으면은 화초가 좀 삽니다요. 요런거를 이제 선택해보신 분들은 요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하얀색의 요렇게 꽃들이 피잖아요. 그러면은 녹이 잘 어울립니다요. 요런거 선정해서 쓰시는 분들은 요런거만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아 이 화분을 저번에 여주 화분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이건 여주 화분인데 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조형토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보이죠? 모양이 다 각기 달라서 엄청나게 뭐 한 모양이고 뭐 색깔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요렇게 찌그러지게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뭐 모양이 각자 다 다르게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좋습니다. 이거요. 화분이 정말 저도 가져가서 써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각가지로 있습니다. 굉장히 요거 심어놓으면은 또 돋보이는 게 야생활을 심어놓으면 돋보이는 게 요런 색감이에요. 또 자 요거는 37번인데요. 6,000원이고요. 6개에 3만원입니다. 개당은 6,000원이고 세트가로 5개를 하시면 6개를 보내십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6,6이 36이잖아요. 36이면은 하나 값을 빼면 3만원이 되잖아요. 하나가 그냥 서비스로 갑니다. 5개 단위로 묶으시면은 5,000원이 되는 거예요. 6,000원짜리가 요게요. 이 5,000원짜리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화분을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요. 자 요렇게 해서 37번 요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센치가 굉장히 궁금하시다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적어놨어요. 요게 12cm 더 되는 것도 있고요. 11cm 요런거 11cm 되는 것도 있고 13cm 되는 것도 있고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요렇게 주문해 주세요. 근데 사장님이 골고루 모양, 색깔 요렇게 골고루 해서 보내신답니다. 자 요것도요. 요거는 저번에 요게 또 없었는데 요번에 요렇게 또 입구가 됐는데 요거 너무 깜찍합니다. 요거 요기 입구가 9cm예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롱분이 필요한 것도 요런 데 심을 때가 또 있잖아요. 개당은 6,000원이고요. 6개 하면 6,6이 36이잖아요. 3만원에 보냅니다. 5개 가격으로 보내신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5개 하시면 5,6이 30이잖아요. 플러스 하나 더 갑니다. 요것도요. 그럼 5,000원 꼴이 되는 거예요. 자 5개 구무시 1개 서비스 요렇게 묶음으로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김발, 롱분 요렇게 해주세요. 요거 사진을 요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옆에 이 토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요게 토분이 들어온지가 조금 꽤 돼서 먼지가 요렇게 좀 앉았습니다. 그런데 요게 가격이 너무 착해서 제가 이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봅니다. 요. 이 센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격을 사장님이 5,000원에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6,000원인데 5,000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게 좀 공장에 좀 있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이거 5,000원이 뭐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발 탁 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바위솔 심으면 이거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요거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수량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뭐 한 4,50개 요렇게 있다고 해요. 자 요렇게 해서 6,000원인데 개당 5,000원으로 요렇게 해주셨는데 주물럭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름은 이게 이름이 조금 좀 어려우시면은요. 요게 사진을 요렇게 찍으세요. 요거를 요렇게 찍어서 주문해 주세요. 자 이 토분은요. 그냥 일반 우리 국산 토분입니다. 요거는 직경이 좀 큽니다. 16, 15인데 요거 5,000원짜리 토분이랍니다. 요거 아까 그 독일 토분 있죠. 고구보다 조금 큽니다. 요거는 그냥 토분 5,000원 요렇게 해주세요. 요 화분은요. 물방울 무늬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기법이 굉장히 요게 조금 좀 까탈스러운 요런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분도 모양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렇게요. 자 요런 것도 있는데 긴 농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거는 요렇게 짧은 것도 요게 몇 개 있긴 합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게 달합니다요. 그런데 요게 굉장히 이게 고가의 화분이래요. 요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수량이 요게 달합니다. 이제 요렇게 좀 농분도 있고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하는데요. 어 농분도 가지각색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수량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는요. 속도를 좀 내셔야 돼요. 요거 6,000원인데 세트로 6개 하면 육육이 36인데 요거 5개 3만원에 요렇게 보내신다는데 요거는 주문하시면 품절이 나올 확률도 많아요. 지금 요기 보니까 한 50개 정도 요거 될까 말까 합니다. 요거 물방울 요건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장독대 화분이요. 벌써 이렇게 입구를 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영상 올라온 거에 좀 보셨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장독대가 2, 4, 6, 7개예요. 항아리가 항아리 7개고요. 밑에 이렇게 장독대 판이 있어요. 요렇게 밑에 장독대 요거는 요렇게 하셔가지고도 또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돼서 요게 7만원입니다. 장독대 세트 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고 요게 장독 요거 항아리 7개 하고 해서 요렇게 되는데요. 자 요걸로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장독대하고 항아리 7개 다이아고 요렇게 해서 갑니다. 요거 장독대 7만원이고요. 맷돌아본입니다. 요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35,000원인데 가로 세로 23 높이 17인데요. 17인데요. 한번 이거 보실래요? 자 여기 공기 요렇게 하도록 밑에 요렇게 잘해서 요렇게 나왔고요. 옆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센티가 굉장히 큽니다. 높이도 좀 있고 요거 특이하게 요렇게 생긴 맷돌아본 35,000원이고요. 색감이 요렇게 생긴 거 하고 요렇게 생긴 거 하고 두 가지인데 주로 요렇게 생긴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저번에 이게 꽃 꽃잎 2단이라고 요렇게 해서 했는데 요것도 심어 놓으니까 또 굉장히 또 예쁘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생겨서 밑에 발을 항아리를 아예 제작을 해서 요렇게 해서 붙였어요. 밑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프릴로 요렇게 되어 있다고 이름을 꽃잎이라고 요렇게 하셨답니다. 자 모양은요. 자 색감이 조금 짙은 거 있죠. 조금 짙은 거 하고 조금 연한 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3만 원입니다. 요 항아리 값만 해도 요게 만 원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붙어있는 거 해가지고는 가성비가 괜찮아 보입니다. 물똥이 있죠. 이렇게 물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에서 30이랍니다. 굉장히 큰데 큰 거 나무 같은 거 막 심으실 때 있죠. 막 쭉 올라간 거 벤자민이나 막 철쭉 이런 거 심으실 때 심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커서 택배가 안 된답니다. 이걸 포장을 해서 택배하는데 택배 부피가 센티가 넘어서 택배사에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방문하시는 분만 이렇게 가능하다고 해요. 3만 5천 원입니다. 돌처럼 화산석 돌처럼 생긴 화분인데요. 요건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요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요런 거 필요하시면 문의해보세요. 가격을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돌하분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돌가루 화분인데 색감이 요렇게 생겼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저번에 인기가 아주 폭발했던 요런 화분인데요. 요게 야생화도 심으면 예쁘고 여기다가 바이소를 심었는데도 그렇게 또 예쁘다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자 사장님 댁에는 다 6천 원인데 6개 하면 3만 6천 원인데 그냥 3만 원 한 개는 그냥 서비스로 따라가는 요런 가격으로 해주시는데 이 센티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17센티라 한 뺨 정도 됩니다. 요 화분 굉장히 가벼워요. 프릴이라고 요건 해주시고요. 요거는 빗줄 항아리 요렇게 저기 사장님이 요거 저걸 해놓으셨는데 요걸 왜 그랬냐면 요렇게 옆으로 줄이 있다고 해서 요렇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화분들은 항아리 재질로 돼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항아리 재질로 되어 있는데 가벼워요. 자 요거까지 요 프릴까지 해서 가벼운데요. 요것도 6천 원인데 5개 단위로 주문하시면 사장님이 6개를 보내시는데 요거는 빗줄 항아리 요거는 3가지 종류로 요렇게 있어요. 그 저기가 색감이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또 요렇게 무광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데 6개 하시면 아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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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내시겠죠. 자 요거 빗줄 항아리입니다. 가벼워요. 요거요. 자 예전에 물 기르다 나르던 요런 동이 요렇게 저기 양동이 자 요렇게 동이 화분이라고 사장님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요게 17cm인데요. 12,000원입니다. 꽤 큽니다요. 입구가요. 한 뺨정도 됩니다. 요게요. 사이즈가 요게 17cm라 굉장히 크고 괜찮습니다. 요런 것도 운치있게 또 심으실 분들은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입니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깎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데 아우 이거 굉장히 저도 요거 예전에 하나 가져갔었잖아요. 이거 35,000원입니다. 반달항아리 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달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 반달항아리라고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센티 확인하시고요. 요런 것들은 작품하시는 거 35,000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아까 보시다시피 뭘로 되어있죠? 흙이 조형토로 요렇게 되어있어요. 화분이 바깥에도 요렇게 생겼지만 요런 화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들기가 굉장히 손이 아파서 어려운 요런 화분들이에요. 자 요거는 수제원형입니다.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이런 화분들은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흙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가볍진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렇지만 식물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꼭 대접 요렇게 생겼는데 깎은 다리로 잘 되어있습니다. 자 요거 원형 수제 화분 옆에다 요렇게 대들여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자 이 화분요. 굉장히 멋진 화분입니다. 프릴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요거는 8번인데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튼튼하게 되어있어요. 요렇게요. 발이 깎은 다리로 되어있습니다. 붙인 다리가 아니고요. 색상은 요런색 요런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센치가 굉장히 큽니다. 한뺨하고도 여유감이 이렇게 있는 화분인데요. 8번입니다. 이게 8번 프릴 수제인데 높이가 자 조금 좀 있죠. 요거는 14cm 인데요. 이게 25,000원 이고요. 요거는 8번 이고요. 이거는 9번 이에요. 높이가 여기가 발높이가 깊어요.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요게가 좀 이렇게 높아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9번은 여기에서 봤을 땐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낮아요. 발높이가 좀 높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깎은 다리로 되어서 시원하게 잘 되어있죠. 이런 거는 납작한 별가감이나 뭐 납작한 지피식물 있죠. 고런 거 봉긋하게 심으시면 되고 바이소심문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릴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넓이가 조금 더 넓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넓이가 25고요. 요거 8번은 23이에요. 그런데 발높이는 요렇게 되어있지만 8번은 좀 깊고요. 요거는 조금 좀 낮게 되어있어요. 넓이가 조금 넓은 대신에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옆모습을 보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높죠. 요거 조금 낮고 요렇게 되어있어요. 자 위에서 보면 요렇습니다. 요거는 8번 요거는 9번인데 가격은 25,000원에 똑같습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흙이 좋은 흙으로 이렇게 조용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있는 화분 입니다. 요거는 요 나팔 이라는 화분 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위에가 요렇게 나팔 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저기 나팔 이라고 다르셨나 봐요. 길이 감이 30cm나 됩니다. 옆에는 한 뺨 정도 이렇게 되는데 18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18,000원 입니다. 요거는 사장님께서 택배 하시는데 요기 조금 좀 어렵지만 노력 해보신 답니다. 한번 무게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 항아리 요런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게감도 조금 나가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요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이렇게요 긴 것들 농분이 필요 하시는 분들은 생긴게 요렇게 생겨서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나팔 18,000원 입니다. 이 화분은요 토분 인데요. 이렇게 색감을 굉장히 유약을 이렇게 잘 발라서 해놨는데 분제 화분으로 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솔 신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3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치수인데도 이렇게 되는데 한 이거 20cm가 더 되어보일 것 같아요. 이거요. 그리고 요거는 소자인데 한 15cm 정도 되어보이고요. 이거는 20cm 근 한 30cm 안될까 싶어요. 27, 8cm 정도 되어보여요. 사장님이 이거를 그걸 안 적어놓으셨어요. 센티를요. 요거는 3종으로 요렇게 간답니다요. 요렇게 3종으로 세트로 25,000원에 간다고 합니다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세인치 굉장히 괜찮아요. 요런거는 엄청 발도 잘 달렸어요. 요렇게요. 붙인게 아니라 깎은 다리로 아주 다리도 예쁘게 잘 달렸습니다. 요렇게 생겼답니다. 3종 세트 그대로 2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사장님이 알아보신답니다요. 자 요거는 납작 접시분 3종 세트 2만원입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작은게 한 15cm 정도 되고요. 큰거는 한뼘 하고도 이렇게 되는데 큰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납작 접시분 세트 2만원 입니다. 요거는 약간 좀 요 접시분보다 높이가 조금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사장님께서 대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요것도 3종에 2만원입니다. 요거는 대접 요렇게 해주세요.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반도 지도하분 입니다요. 아 이거 지난번 영상 찍을 때는 많이 요게 안 나와서 좀 기다리신 분이 많으셨다 그러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입고가 돼서 지금 수량이 한 20개 정도 되어보입니다. 자 한 5개씩 요렇게 쌓여져 있어요. 자 요게 한반도 지도 요게 평균이고요. 자 요거는 3만 5천원 짜리고요. 요거는 대자예요. 대자는 4만 5천원 이라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크기가요 한번 보시면 어느정도 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대자 4만 5천원 짜리고요. 요거는 3만 5천원 짜리예요. 크기가 대자 요거는 일반 요렇습니다. 4만 5천원 3만 5천원 입니다. 저도 요거를 하나 그때 갖다 놨잖아요. 바위솔이 조금 모자라서 아직 식재를 못하고 있어요. 식재 한번 해서 요번에 영상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괴석 입니다요. 자 자연성 뭐 화산성 뭐 요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냥 화강암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그냥 여기서는 괴석이니까 요렇게 괴석으로 하시고요. 7kg에는 사장님이 만원에 보내시고요. 15kg에는 2만원에 보내신답니다. 요렇게요. 괴석입니다. 큰거 작은거 뭐 이렇게 혼합해서 섞여서 갑니다요. 요런거 시키시면 택배로 요렇게 포장하셔서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도라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자 무게감이 좀 있어요. 돌아본 중짜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한뺨정도 요렇게 됩니다. 23cm 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R모양 있죠. 요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 R분 인데 요거는요. 3만원인데 사장님 2만7천원에 요렇게 해놓으셨네요. 요거 조금 좀 할인해 주십니다. 요렇게 생겼고 수량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요거 돌분 타원형 요거 3만6천원짜리구요. 자 크기가 가로 세로 요거 한번 보시구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는 백두대간 화분이라고 요렇게 해서 명칭을 요렇게 불러서 나갔습니다. 요것도 수량이 한 20개 정도 요렇게 있는데요. 요거 2만7천원 입니다. 자 요거는 복돼지 소자 에요. 자 요거 소자 만원씩 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정도 사이즈 됩니다. 요거 하나는 특별히 작은데 요렇게 하나 있는데 사이즈 요정도 됩니다. 소자 요렇게 있고요. 요게 예전에 가격이 조금 더 하던건데 사장님이 가격을 조금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요게 예전에 만원 했었어요. 요게 근데 요거 조금 더 봤는데 사장님 요렇게 해서 지금 만원 요렇게 팻말에 넣어놓으셨어요. 요거 15,000원 하던 거랍니다. 요게 만원 에 하던 거고 사이즈 가 약간 다릅니다. 좀 크기가요. 자 요렇게요. 요거 수량이 많지 않아요. 요거 소자는 자 중자 에요. 중자는 3만원 입니다. 센티 확인하시고요. 대자 입니다. 대자 5만 입니다. 중자는 한 10마리 정도 되고요. 2마리밖에 안보입니다. 자 요거 는 요거 요거 맹꽁이 아닌가요? 두꺼비로 나갔죠. 요거 두꺼비 요거 같은거에요. 요거 두꺼비 요거 좀 거북이 요렇게 되어있는데요. 자 요게 5만원 인데 사장님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얼마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5만원 인데 요렇게 해서 있어요. 요거 요거 문의해보세요. 요거 요거 요 선생님께서 5만원 인데 세트로 하시면 조금 할인해주신답니다. 요거 문의하시고요. 자 요거 야생토끼분 요렇게 되어있어요. 요거 3만 5천원 3만 5천원 식인데요. 세트로 하시면 조금 빼드린답니다. 요렇게 세트로 나란히 있으면요. 토끼 입니다. 요거 요렇게 되어있는데요. 요거 소 짠데 3만원 이에요. 세트로 하시면 할인해주신답니다. 6만원 인데 세트로 하시면 5만원 해주실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세특가로 하시면 할인해주신답니다. 토끼 소자에요. 요거는요. 자 요건 대자입니다. 토끼 자 요렇게 예쁘게 웃고 있습니다. 수량 많지 않아요. 요거는 4점 있어요. 지금 5만원 인데요. 요것도 할인해 2개 하시면 9만원 요렇게 할인해주신답니다.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렇게 할인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화분영상 1편으로 찍어봤습니다. 2편에 바이솔영상 올라갈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